한약을 서비스로 주신 줄 알고 원샷했는데 뭐지? 족발 소스였다 소금인 줄 알고 찍어 먹었는데 음식점에서 실수로 딸려온 동물병원 약이었다 다 먹고 나니까 앞에 동물병원 이름 적혀있더라 배달료금 무료라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뭐야 이건? 천만원 이상 주문해야 배달비 무료더라 소스 추가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 소스에 더 준다는 뜻인 줄 알고 아무것도 선택 안 했는데 그냥 떡만 왔다 원래 선택 안 하면 떡만 주는 건가? 돈가스 제육볶음 시켰다 뭐야 이건? 사장님이 혹시 부산분이신가? 돈가스랑 제육볶음이 습가 왔다 돈가스 제육볶음 띄어쓰기 없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네 업체 등록사진 보고 만 6천원짜리 삼겹살 1인 세트 주문했는데 무슨 숫댕이가 왔다 이거 사기 아니냐?